2023년 2월 4일입니다 지금 거짓 모든 농가가 여기가 빨릴 겁니다 빨리는 게 더 많고 그 다음 꺾이는 게 더 많겠나 왜 빨립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빨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온도와 물 수분이 들어가서 팽창이 돼야 되는데 팽창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이건 이제 약해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나가는 겁니다 설령 신초가 멈추더라도 밑에 이제 여기까지가 다시 원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2월부터는 계속 순의 양이 증가합니다 왜?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물관리만 잘하면 계속 바뀌어 이게 삭는데도 그냥 삭아버려요 그리고 굳이 안 따도 돼요 안 따고 차라리 주위에 한 개 더 찍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농가야 같은 농가인데 봐봐 얘는 이마이 크고 쟤는 확 작고 이런 이치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이제 잘 안 크는 건 스스로 사쿠더라 이런 게 하나의 포인트고 하여튼 이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걸로 보면 되고 이쁘든 안 이쁘든 다 놔두면 됩니다 굳이 저걸 젖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 아시기 때문에 자 이게 두 분리 세 분리이면 저걸 젖가해야 돼 저걸 젖가하면서 딴 게 더 이쁜 게 달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열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뭔 것 같아요 어...지? 또 있네 지라고 보면 되겠죠 어릴 때 살짝만 기스가 나도 크면서 이제 그 부분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이제 줄기 안쪽이 썩었다 상했다 줄기에 균이 침투했다 그로 인해서 자꾸 번져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 자 지나갑니다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 왜? 얘만 잘 되면 돼 그죠? 요런 게 이제 기준점 저런 게 기준점입니다 자 지나가면 되고 이분 같은 계시는 딴 분이네 딴 분인데 이분은 제가 처음 가봤어 처음 가봤어 처음 가봐가지고 애매하다 아무쪼록 딱 보면 순이 뜬다라는 느낌들죠 자 순이 뜨면은 바람도 잘 안 통하고 햇빛도 잘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소통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음... 열매, 꽃에 이런 이차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기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순은 좀 더 더 삭 깔리는 게 낫더라 이런 표현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돌돌돌 감아버리면 더 이제 어... 공기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분 같은 계시는 수확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음... 자 지금 수확하는 분들은 좀에 어... 묵은잎이 많이 상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묵은잎은 지나갑니다 신총하게 계속 나와준다면 뭐... 결국은 돼 그리고 아예 시간이 남았잖아 누가 뭐든 2월 25일까지 달리면 결국은 3월 말에 다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앞으로 10일 뭐 15일 지나가자 지나가도 뭐 2월 20일이네 자 그죠 저게 포인트다 음... 그리고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뜨믈뜨믄 한 개씩 달아도 됩니다 왜? 그 상태에서 계속 순을 높이면 되는 거니까 요런게 포인트고 음... 이분도 꽃은 잘 오는데 순이 많죠 음... 저는 요게 맞다라고 표현해요 신총의 문제가 왔는데 신총의 문제가 왔었는데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자 진악하죠 어... 요런 거야 음... 신총의 이상은 뭐 다른 말로 뿔이 이상입니다 자... 뿔이 이상은 물과 온도의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작물체네 아... 너무... 그리... 물이 적은 상태에서 고온이 형성되면 이 세포가 좀 더 더 못되지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좀 더 더 기준을 잡아 내세용 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아이고... 이게... 이게 또 나인가 봐요 저는 좀 늦게까지 이... 자료를 만드는 스타일인데 12시 넘어서까지 자료를 만드니까 몸이 확실히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만의 시스템을 또 좀 바꿀까 싶어요 자... 아무쪼록... 어떻게든... 음... 제가 보고 느낀 건 다 오픈해 드릴게요 자... 제가 꽤나마 도움내길 바래요 이상입니다